안녕하세요. 임수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주 뵈니까 좋네요. 저녁 식사들은 하셨나요? 안 해도 배부르다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너무 많이 내렸죠.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터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저의 소개를 해야 되나요? 지금 혹시 신규분들 많이 계시나요? 없으세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애터미를 처음 접했을 적에 저는 애터미가 다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밀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다단계라면 저는 정말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사기치고 쉽게 돈 벌려고 하고 빚지고 이혼하고 온갖 안 좋은 수식어는 저는 다단계에 다 갖다 붙일 정도로 다단계가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애터미를 정말 딱 하려고 마음먹었던 계기는 정말 강남 사는 지인이 저한테 화장품을 주문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화장품 주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주문만 해주고 끝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 사는 지인이 애터미에서 그 싼 화장품을 쓰고 7,650원짜리 선크림이 좋다고 쓰는 걸 보고 제가 알아보겠다고 저는 스스로 종로에 가서 3개월 동안을 정말 집중적으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올화수목금토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종로센터에 거의 출근을 하다시피 제가 3개월 동안 그 센터를 다녔었거든요. 그 3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지금의 저를 잊게 했는데요. 그 3개월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요. 나 자신이 애터미를 과연 할 수 있는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회사가 좋은 회사하고 좋은 제품 만들어내고 좋은 보상 플랜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확신이 없으면 결국은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흔들려서 그만두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애터미가 된다라는 확신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요. 저도 사업 초창기에는 거절을 당하면 맨날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불고 하면서 내가 애터미를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래도 5천1억을 버는 일인데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5천1억은 그냥 날아가는구나. 저는 이런 확신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시작을 하면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심정으로 저는 꼼꼼하게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를 이만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흔들림이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결국 5천1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은요. 그냥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면 회사, 제품이면 제품, 그 다음에 보상플랜이면 보상플랜 다 확신은 가지고 있어. 그걸 보면 되는 것 같고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주변 분들에 의해서 요즘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야 애터미 너무 늦었어. 벌써 10년도 넘은 회사 이제 들어가니? 나는 이미 경험을 했는데 애터미 돈 안 돼.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무도 흔하게 많이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 자신이 확신을 가지시고 밀고 나가시면 상대방이 나한테 강한 자석처럼 쫙쫙 빨려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는요. 다 갖춰줬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셔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애터미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흠잡을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흠잡을 때라고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 자신만 당당하게 흠이 없다면 애터미는 100%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벌써 2022년도에 상반기가 훌쩍 넘어가고 지금 8월이에요.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정말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다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단이 없이 사업을 진행을 하세요. 명단. 저는 왜 명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 있느냐면요. 명단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점포를 하나 차리고 가게를 하나 차릴 때 우리 보증금,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이런 매몰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무자본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무자본의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진짜로 자본인 명단이 없이 사업을 하시면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하게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소비자 명단을 다시 한 번 관리를 한 번 해보세요. 명단을 노트에 반드시 옮겨 적어야 그게 명단이 돼요. 제가 저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제가 명단을 적으라고 했더니 명단을 어떻게 적어갖고 왔느냐면요. 아는 사람, 핸드폰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옮겨 적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핸드폰에 있는 명단을 학교 엄마들 쭉 적고 교육분들 쭉 적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아는 지인들 쭉 적고 가족, 친척 쭉 적고 해가지고 다 분류를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 사람들은 왼쪽에 등록할 거고요. 이쪽 분류는 오른쪽에 등록을 할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눠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이 명단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무조건 다 알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이내에 이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애터미를 한다는 걸 빠르게 알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한 달 안에 거기에 있는 명단을 쫙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중에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애터미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정말 본인이 그 계보도로 인해서 조직을 딱 만들어서 침장을 가신 분이에요. 4개월 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탄탄한 명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나를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내 전화번호에 있는 명단을 다시 한 번 분류를 해서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한테 제품을 썼던 소비자 명단을 다시 한 번 적어보세요. 그 소비자 명단 중에서 제품을 10가지 이상 쓰시는 분들은 특별 관리를 하셔야 돼요. 특별 관리를 하시는데 이 특별 관리, 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 그 소비자 명단 안에서 저희가 사업자로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명단은 사업자 명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단을 나만의 명단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하시고 네 번째는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계보도상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 계시죠. 회원들 중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서 삭제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등록은 되어 있으되 제품도 안 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의 명단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래도 나랑 어떠한 인연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보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을 전화를 하시고 미팅을 하셔서 제품을 다시 쓰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콜드 컨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콜드 컨택만 콜드 컨택 위주로만 하시면 안 돼요. 내 계보도상에 등록되어 있는 내 명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콜드 컨택하고 같이 겸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이 속도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콜드 컨택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정말 나랑 친해지는 그 기간이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친해졌다 하더라도 나랑 곧 사업을 할 것 같지만 어느 날 가봤더니 그 사람이 딴 데 명단에 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아는 언니가 애터미 사업한다고 해서 저 거기서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공들였던 그 콜드 컨택 했던 분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내 인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의 인맥과 콜드 컨택은 동시에 하되 나의 인맥을 조금 더 비중을 저는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의 인맥은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나를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제가 사업을 하는 중에 저는 이제 사업자를 선별하는 전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저는 선별을 하느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을 저는 찾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저는 저한테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은 일단은 뒤로 미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잘 베푸는 사람 잘 베푸는 사람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 이렇게 잘 베푸는 사람이 그래도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베푸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착한 사람 저는 싸움 잘하는 사람 싫어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착한 사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조금 내가 소비를 조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업자를 찾을 적에는 그 네 가지 기준으로 해서 저는 사업자를 찾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일단 제가 다 일단 미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그때 다시 컨택을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힘을 너무 오래 빼고 있으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지치고 너무 내 자신 스스로가 부정적이게 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잘 베풀고 착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 물론 애토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내가 열심히 발로 뛰면 다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제품도 조금 사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이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네 가지 기준으로 해서 저는 사업자를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토미를 하면서 저도 한 200명 넘는 명단이 있었지만 그 명단 안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명단을 찾았어요. 제가 그 명단 안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했으면 저도 아마 임페리얼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사업을 잘할 만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말도 잘하죠. 경제적으로도 좋죠. 인맥도 좋죠. 베풀기도 잘 베풀죠. 그래서 제가 명단을 쫙 써가지고 얘기를 쭉 했더니만 다 안 한다잖아요. 그래서 다 안 하고 야 너가 어쩌다가 이거 애토미를 하게 됐니 너 뭐 살기 힘들어졌니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일찌감치 그냥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중에 내가 다시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다시 찾겠노라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제가 부정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은 빨리 끊어내고 긍정적인 사람은 제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당장 일을 하시면서 그 마음이 급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급하면은요. 상대방한테 나의 급한 마음이 다 들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3개월 만에 나올 분도 있고 6개월 만에 나올 분도 있고 1년 만에 나올 분도 있지만 저는 5년 만에 찾은 파트너들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5년 만에 찾아간 그 두 분은요. 제 인맥인데요. 한 사람은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방송 작가이면서 그냥 지금은 주부로 있는 분인데 그분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항상 긍정적인 그분을 제가 5년 동안 놓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다녔어요. 그분은 거리도 멀어요. 일산에 살아요. 저는 서울이지만 제가 일산을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꾸준하게 5년 동안 찾아갔더니 그래도 그 친구가 이제는 애터미를 알아보고 지금 현재 그분은 국장에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지금 당장 안 나온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1년짜리도 되고 누군가는 2년 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5년 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년짜리도 지금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7년짜리는 누구냐면요. 제 여동생이에요. 아직까지도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그때 애터미 사업을 하겠노라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제 동생이 있는데 저는 7년 안에 제 여동생을 같이 사업자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단 가지고 아는 사람 만나고 할 때마다 거절,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거절에 무뎌져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또 거절을 하는구나. 아 몰라서 그렇겠지. 아 거절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극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야 참 안 됐다. 이걸 못 알아듣다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절의 횟수를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동문 단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초대를 할 적에 한 번만 와봐. 이 얘기 절대로 하지 말래요. 열다섯 번만 와봐. 그런데 너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내가 다섯 번 깎아줄게. 그러면 열 번만 와. 열 번만.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아 그래 내가 머리가 똑똑한가? 그리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야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딱 한 번 오고 두 번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스폰서님 말씀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배웠던 건 뭐냐면 한 번 얘기한 사람을 한 번 얘기하면 다 오케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사람을 만나러 갈 때마다 거절 횟수를 바를 점자를 써가면서 거절 횟수를 계속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 사람당 무조건 열 번은 찾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사람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서 한 번 만났는데 거절을 하잖아요. 그럼 한 번. 그리고 제가 발을 정자 표시해놓고 그래 이제 아홉 번 남았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번 남아서 두 번째 갔는데 또 거절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가서 또 거절을 하면 표시를 해놓고 아 이제 여덟 번 남았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아 거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열 번을 가서 거절을 당하기로 마음을 먹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열 번 채우기도 전에 제품을 쓰던가 아니면 그래도 초대에 한 번이라도 응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절의 횟수를 한 번 적으면서 나는 한 사람에 무조건 열 번 이상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열 번 얘기해야 한 번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내가 정말 나는 저 사람을 반드시 이 사업을 시키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있으면 백 번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열 번 거절하면 아 이제 한 번 거절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백 번을 가는데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사람은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나중에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명단 다시 한 번 다 재점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저는 오늘도 참 깜짝 놀랐던 게 센터 이렇게 미팅을 끝나고 현장에 가서 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성공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애터미는요. 현장에서 뛰셔야 돼요. 현장에서 뛰는 기간이 계속해서 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내 힘으로 하셔야 돼요. 누구 힘이 아니에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내가 소비자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 기간은 누구나 다 필요해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애터미는 참 돈이 많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구나. 왜 내 밑에 소비자들이 없으면 내가 돈이 많다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뛸 수 있는 사업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뛰는 기간을 빠르게 줄이세요. 내가 오토 판매사를 빨리 가셔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는 시간을 축소시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애터미를 다 된다 그러니까 막 10년 20년 물론 하셔도 괜찮아요. 다 성공을 하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게 하면 여러분도 지치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는 아직도 성공을 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있던 사람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직급에 대한 도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세요. 그래서 내가 몇 월달에는 어떻게 해서 세일즈 마스터 아니면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롯 로즈 마스터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직급 도전이 없는 애터미는요. 결국은 내가 계속 제자리 걸음밖에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멤버십 다 만들어놓고 직급 갈래요. 이거는 도전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지. 도전은 뭐냐면 내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내가 같이 뛰면서 내 멤버십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직급 도전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셔야 돼요. 지금도 직급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못했더라도 나는 그러면 다음에 10월, 9월, 10월, 11월 언제든 갈 수 있게끔 내가 멤버십을 철저하게 짜면서 그 개보도를 늘 그리세요. 개보도를 그릴 적에 여러분들이 나는 판매사에 갈 거야. 판매사 가실 분들은 어떤 개보도를 짰냐면요. 나는 판매사를 가지만 내 개보도는 항상 팀장 개보도를 짜세요. 팀장 나보다 한 직급 내지 두 직급 이상의 개보도를 항상 그리면서 내가 도전을 하셔야 돼요. 나는 세일즈 마스터도 안 갔지만 나는 벌써부터 처음부터 팀장 그림을 그려요. 팀장 그림을 그리면서 가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오른쪽에 판매사 갈 사람, 사업자 두 사람을 찾을 거고 왼쪽에 사업자 두 사람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이게 조직적으로 빠르게 사업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개보도 그리는 거는 수시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개보도 안에서 내가 처음에 팀장을 가려고 내 왼쪽에 A하고 B를 넣는데 이 A하고 B가 사업자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C하고 D를 다시 이름을 바꾸더라도 여러분들 개보도 안에는 수시로 내가 직급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보도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을 하시면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내가 사업 방향을 똑바로 내가 찾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직급에 한 직급 내지 두 직급에 개보도를 늘 그려라.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직급 도전하실 수 있어요. 다 여러분 지금부터 직급 도전은요 닥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급 도전은 미리미리 계획을 짜세요. 저는 지금 직급 도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3개월 후에 11월 달에 저는 갈 직급을 또 모든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국장 갈 두 사람이 또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직급을 도전을 하면서 내 멤버십을 키우고 내 소비자가 늘어나고 나의 수당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급 도전은 끊임없이 내가 계획을 세우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그 개보도 그림을 그리고 갖고 다니고 항상 스폰서하고 상담할 적에도 그 개보도를 항상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스폰서들이 아 이런 계획 속 이분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직급 갈 때 이분을 꼭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같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으면 개보도 그림을 늘 그려서 스폰서님하고 끊임없이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빠르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뛰셔야 나의 노하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상담을 할 적에도 나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경험은 여러분들이 거절당한 것 또 성공한 케이스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내가 내 파트너가 상담을 했었을 적에 상담이 온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되 빠르게 뛰시고 짧게 뛰세요. 짧게 뛰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애터미는요. 팀옥 사업이에요. 팀옥. 팀들끼리 좀 똘똘 잘 뭉치셔야 돼요. 자, 내 팀 뭐 여기는 그런데 팀옥 사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 우측 팀만, 내 좌측 팀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팀옥 사업은 뭐냐면요. 내 좌측, 우측을 같이 보시면서 일을 하세요. 어떤 경험을 제가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제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오로지 우측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측만. 그리고 자기가 국장을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을 가고 싶은데 좌측에 파트너가 누구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왼쪽에 있는 파트너한테 밥 한 번 사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커피 한 잔 타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스폰서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팀옥이지만 내 좌우 포인트를, 좌우 파트너를 전부 다 내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계보도 아래에 있는 좌우 파트너를 철저하게 챙기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직급을 도전을 할 적에 같이 도우면서 가는 거예요. 내 한쪽이 줄줄 잘 내려간다고 해서 그쪽은 무시하고 다른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 줄 사업도 아니고 네 줄 사업도 아니고 여섯 줄 사업도 아니고 딱 두 줄 사업이에요. 두 줄 사업인데 두 줄을 못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줄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한 줄이 잘 나가면요. 잘 나가는 쪽에 가서 그냥 인사라도 하세요. 인사라도 하고 고맙다 그러고 커피라도 사주고 해주시면 돼요. 뭘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쪽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하되 잘 되는 쪽에 있는 파트너들을 만나면 정말 인사도 잘하시고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진짜로 팀옥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서로 분쟁이 없고 잘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팀옥 절대로 혼자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팀옥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누군가가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야 너는 나 없으면 절대로 지금 못 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계세요. 저의 파트너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밑에 파트너가 계속 나오다 보면 그 파트너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파트너를 정말 좋게 생각을 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빨리 성공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빨리 성공을 시킨다는 거는 내가 성장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은 나의 스폰서를 빨리빨리 올려야 되겠다. 빨리빨리 국장도 가게 하고 본부장도 가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밀어야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은요. 다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내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내 스폰서를 빨리빨리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팀워크가 잘 이뤄지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급 도전을 할 적에 여러분 밑에서 속속 있는 파트너를 스폰서님들이 다 도와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이게 진정한 팀워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거 내 거 가리지 마시고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나에게 주어진 할당량은 내가 철저하게 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뭐니 해도 애터미 사업의 꽃은 뭔가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시스템이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애터미는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개별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모든 시스템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같은 생각으로 가야 진짜로 휴수 동행이 되는 거예요. 손잡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면 휴수 동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진행하는 굿모닝 애터미 내가 현장에서 듣던 집에서 듣던 센터에서 듣던 철저하게 다 들으세요. 얘기가 안 통해요. 오늘 굿모닝 애터미 보셨죠? 그분이 얘기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는데 안 들었어. 그러면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굿모닝 애터미 그다음에 목요일에 하는 온대일 세미나 그리고 토요일에 하는 퇴근 후 애터미 일단은 먼저는 시스템이 먼저예요. 항상 이 시스템을 뒤로 미루고 저 파트너 중에 한 분은 항상 그래요. 해모임 전달할 일이 있으면 해모임 전달하러 가지 시스템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급하게 해모임 넷박스를 갖다 달라는 고객이 있어서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업을 잘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교육 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파트너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내가 1시부터 4시까지 교육이 있어서 그 교육 세미나 끝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상대방도요. 그거 숨 넘어가지 않아요. 그 해모임 당장 갖고 온다고 당장 먹고 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적에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모든 것은 소비자한테 맞추다 보면 내 교육이 점점점점 뒤로 물러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는 양보하시되 교육에는 절대로 양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8월 19일 날 석세스 세미나 있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석세스 석세스 세미나는 웬만하면 파트너들 계시면 현장에서 저는 듣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승급식도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비전을 보시고 같이 열정을 받으셔야 돼요. 결국은 내가 석세스 세미나를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3년 동안 석세스 세미나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면 월천댁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가면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것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현장에서 한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세미나 안에 시스템 안에 딱 데려다 놓으면 굉장히 사업이 쉬워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처음에 1년 동안 파트너가 단 한 명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종로 세미나를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다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만 되면 사람들이 1박 1 세미나를 간다고 해서 제가 다단계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완전히 미쳐서 하는구나 저 사람들 정상이 아니구나 무슨 1박 2일씩 시간을 들여갖고 세미나를 가나 그래서 저는 절대로 1박 2일은 안 갔어요. 다단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외박까지 하면서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센터는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세미나는 다 안 다녔어요. 원데이 세미나도 세종시에서 현장에서 했는데 그 현장 세미나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파트너가 1년이 돼도 단 한 명도 안 나오고 저는 혼자만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정말 저랑 비슷하게 사업을 시작했던 제 형제라인의 아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볼 때마다 한무더기씩 모시고 다녀요. 10명 이상씩.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이렇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언니는 센터는 정말 열심히 나오는데 진짜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원데이 세미나하고 석세스 세미나를 빠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석세스 세미나를 홍천으로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제가 1박을 하고 왔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한 2시간 듣고 그냥 왔어요. 2시간 딱 듣고 간다고 했더니 임지원 총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가냐고. 그래서 다 아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냥 차 몰고 그냥 와버렸어요. 위에서 보는 스폰서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아 저런 애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제 맘대로 마이웨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파트너 하나가 없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4개월 만에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죠. 아 내가 진짜로 현장에서 열심히 세미나 시스템 안에 빠지지 말아야 이렇게 파트너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파트너를 계속해서 시스템 안으로 안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듣는 얘기 똑같은 얘기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진짜로 아는 거는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100% 아는 거지 아 내가 이해는 했는데 입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와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에서 꽉 붙잡고 있으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하루 목표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하루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다 있으시다고요? 네. 하루 목표를 정하세요. 반드시. 자 내가 물론 여기 우리 신비랑 국장님 라인에서는 국장님이 너무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에이코아를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올라오는 그 사진들을 보고 야 정말 생동함 있게 사업들을 잘하시는구나 이게 다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미팅이나 이 만남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데 다 이게 사업적으로 연결이 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날 적에 고객을 만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늘 포인트하고 연결을 좀 시켜보세요. 이 포인트하고 연결을 시켜야 진짜 사업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루 목표 포인트를 반드시 세우세요. 내가 고객들은 많이 만나고 제품은 많이 나눠줬는데 나의 포인트가 제로다. 그러면 그건 사업을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만날 때 반드시 내가 온하던 그 포인트 목표를 가지고 고객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만 포인트다. 그럼 만 포인트를 못하면 나는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이런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만 포인트를 반드시 하고 가시고 나는 그래도 좀 능력이 있어서 나는 잘하니까 5만 포인트를 할 거야. 그러면 5만 포인트 목표를 세우세요. 이렇게 목표가 없이 그냥 뛰는 거는 포인트 목표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에이코아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너무너무 내용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포인트 목표 내가 이를 포인트 목표를 정해놓고 그 포인트를 얼마를 달성했는지를 쓰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포코아를 해요. 포코아 포코아는 뭐냐면 내가 오늘 참여했던 시스템 내가 오늘 봤던 동영상이나 참여했던 시스템을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오늘 내가 목표한 좌우 포인트 이거를 반드시 쓰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좌측에 포인트 얼마를 했는지 우측에 포인트 얼마를 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좌우 포인트를 반드시 쓰고요. 그 다음에 보름칠 목표가 있어요. 보름칠 목표가 나는 내가 이번에 세세마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150만 포인트를 보름칠 목표를 줬고요. 나는 세세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수당을 막겠다. 그러면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해서 2주에 보름에 60만 포인트 목표를 정해요. 적어도 이렇게 내가 목표가 없이 뛰는 것보다 포인트 목표가 반드시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적에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내가 오늘 5만 나는 매일매일 5만 포인트가 목표다. 그러면 어떤 날은요. 와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5만 포인트만 할 건데 해모임 4세트 주문을 받아요. 그러면 15만 3천 포인트가 뜨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3일 7을 했네. 이게 아니에요. 5만 포인트씩 야 오늘 내일 모레까지 그냥 포인트 끝났다. 이게 아니고 오늘 나의 목표가 5만 매일매일의 목표가 5만 이었는데 오늘 15만 3천 포인트가 올라왔으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내일의 목표는 또 내일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일 또다시 5만 을 위해서 여러분이 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계속해서 발로 움직이는 게 이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치 없이 그냥 계속 고객들만 만나러 다니시면 여러분들도 힘도 빠지고 내가 도대체 오늘 만나기는 많이 만났는데 뿌린 거는 엄청 많이 뿌렸는데 어떠한 결과물이 없으면 허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인트 목표 같이 잡으시고 일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 목표 보름 목표 반드시 정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그 목표와 함께 도전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팀도 있고 진행을 못 하시는 팀들도 있는데 그거는 각자 팀에서 하시고 싶으시면 조언을 구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이 스킨케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객들을 초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시스템 안으로 초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스킨케어 도구로 활용을 하시라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제품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쓰지 않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사업은 스폰서의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의 사업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힘들다고 스폰서들이 해주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나의 밑에 파트너가 나오면 나는 과연 내 위에서 스폰서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내 파트너한테 해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는 내가 자영업자고 내 사업이고 내 쇼핑몰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 밑에 파트너가 나왔을 적에 여러분 밑에 파트너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각자가 각자의 사업인 것처럼 사업을 하셔야 쉬워져요. 그래서 직급 도전을 하실 적에도 저희는 제가 직급 도전 상담을 할 적에는 그렇게 해요. 적어도 내가 직급을 도전하겠다 하면 250만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데리고 가요. 그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진짜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내가 250만 포인트를 하나도 못하지 않아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은 정말 학원 영어 강사인데 몸도 엄청 말랐고 말도 하면 개미 소리처럼 잘 들리지도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저분은 어디 가서 제품 전달이나 제대로 할까 싶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판매사를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얘기를 했더니 저희는 직급 도전을 할 적에 항상 한 달 전에 그 계획을 전부 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상담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스타트를 하면 전부 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이게 포인트가 짝짝짝짝짝 다 자기의 할당량을 해내거든요. 이렇게 직급 진행을 할 적에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파트너가 여리여리하고 정말 못할 것 같던 그 파트너가 말 한마디도 없이 250만 포인트를 해냈는데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부장님 저는요 이번에 판매사 도전할 때요 저는 돈 빵원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언제부터 이거 보름 전서부터 소비자들 만나가지고 제품 주문 미리 받으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싹 다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본인이 발로 뛰어가지고 판매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250만 못해요.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250만은 진짜로 다 해내실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못하면 내가 판매사 도전 못하면 내가 난리 난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하겠어요. 다 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하지는 않아요. 저는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도 해내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250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할 적에 해낼 수 있다라는 걸 각오를 하고 한번 뛰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밑에 파트너가 나왔을 적에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아셨죠? 혹시 스킨케어를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는 팀 계시나요? 네. 그리고 문호니 팀장님하고 그러면 조연진 팀장님하고 오늘 한경문 팀장님도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철저하게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제공을 하고 철저하게 이거 다 갖춰놓고 스킨케어를 해주면서 계속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하시면 사업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들여서 상품을 제공을 해보세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상품을 제공을 했더니 팀들이 다 저한테만 의존을 하고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달 해보고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각 팀별로 각자의 파트너권은 각자가 다 상품을 제공을 하라고 하니까 목숨 걸고 있죠.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내가 내 파트너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도 프로모션도 하시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셔야 여러분들 밑에 나오는 파트너도 여러분들을 복제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래서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제가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복제를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가 열리듯이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반드시 열리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잡고 하세요. 포기하면은요. 결국은 나만 손해예요. 나만.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가서 다시 해보자 얘기를 하시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실 적에 야 나랑 같이 이 사업 해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토 판매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야 나랑 같이 성공을 해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놓지 않고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해서 같이 성공하자 여러분들이 강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그분들이 여러분을 믿고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외모부터 화장 다 하시고 복장 갖춰 입으시고 정말 나는 커리어 우먼처럼 정말 비즈니스맨처럼 여러분들이 갖추시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놓지 마시고 이 신비란 국장님 나이는 정말 우리 신비란 국장님처럼 좋은 분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전화통화 해보면 파트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세요. 누구도 성공시켜야 되고 누구도 성공시켜야 되고 다 성공시켜야 되고 결론은 보면 여기 오신 분들 다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을 저한테 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또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야 저렇게 파트너들을 사랑하는 저 마음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다 한 마음이 돼서 따라가는구나 저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스폰서 그리고 놓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스폰서 발목 꽉 붙잡고요. 절대로 놓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반드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정상에서 만나실 거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수미 스타마스터님 열정 가득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애터미 비전과 사업 방향에 대해서 확신 있게 전달해 주셔서 저도 열심히 메모하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애터미에 대해서 네이브로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것이고 진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도 더 매일 시스템에 참여하고 제 사업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목표 포인트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